정보처리기사 1과목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 공부를 할 건데 책의 앞에 부분 보시면 시험은 이렇게 출제된다 라는 파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과목별로 어떤 부분을 공부하게 되고 챕터별로는 또 어떤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챕터마다 핵심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비전공자 분들이나 공부를 오래 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시작하시는게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거에요 그리고 차례를 비롯해서 마인드맵도 존재하기 때문에 요 마인드맵을 통해서 핵심 키워드나 아니면은 요 출제 빈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학습 스케줄을 잡는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화면 설계 파트 같은 경우에 챕터 같은 경우에는 출제율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오늘 같이 공부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겠죠 자 이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프트웨어 설계입니다 첫 번째 챕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에요 총 3가지의 섹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 소프트웨어의 분류와 특성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상업적 목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해요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홍보를 위하는 것도 마찬가지 무료지만 상용 소프트웨어에 포함이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는 결과물을 제공을 하지만 그 결과물에 필요한 원시 코드를 제공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 레시피 같은 걸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분 특화랑 범용이 있는데 특화는 자동차 항공 뭐 이런 것처럼 특수 분야에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배우진 않을 거구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부분은 이 범용 소프트웨어 요 크게 요 3가지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도 제 분류가 되어 있어서 한번 보기는 할 텐데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오피스웨어는 단체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 활동을 지원하는 뭐 사내 메신저 라든지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거구요 ERP 같은 경우에는 경영 활동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SCM은 생산 배포 고객에 이르는 물류의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뭔가를 이제 제공하기 위한 그런 흐름 파악하는 소프트웨어구요 VI 같은 경우에는 수집된 데이터를 정리 분석 활용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CRM은 커스터머 들어가 있죠 고객 특성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한번 볼게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한 군데다가 결합을 하면 이런걸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요 시스템의 기본 요소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에 나온 적이 있죠 입력 출력 처리 제어 피드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출력 그 다음에 처리 제어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구요 피드백만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와 처리된 결과와 기대 결과가 같은지 비교해서 불충분할 경우에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를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가지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운영체제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 유닉스 같은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 알고 계시면 되구요 응용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윈도우라든지 유닉스 같은걸 실행을 해야 엑셀도 켤 수 있고 카카오톡도 켤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CPU, 기억장치, 디스크 등의 컴퓨터 하드웨어를 알지 못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정도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구요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 플랫폼이라는 개념이에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응용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똑같은 말이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의 총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환경을 다 합해서 플랫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 라는 거죠 밑바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요런 것들은 책 읽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구요 플랫폼이라는게 있으면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같은 소프트웨어 동일한 플랫폼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서로 호환성을 뛰어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분석한다 라는 말과 똑같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플랫폼의 특징 나와 있죠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같은 공간에서 여러가지 같은 도구로 여러가지 장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성이 효율적이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뭐 말이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결국에 포인트는 효율적 이란 얘기죠 효율적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플랫폼의 성능 평가 기준 말 그대로 플랫폼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겠다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뭐 다른거 어렵지 않은데 1번하고 4분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응답 시간이나 정확성은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두가지를 보면 가용성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사용자에게 제공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기능을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 실행을 하고 싶을 때 얘가 그게 가능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 기능이 있는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률은 뭐냐면 기능이 있긴 한데 그 기능을 실행을 할 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네트워크 자원 등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연비를 물어보는 거죠 연비가 얼마나 좋은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용성은 할 수 있냐 없냐고 사용률은 하기는 하는데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 나온 적이 있죠 아래쪽에 프레임워크도 한번 볼까요 프레임워크 왼쪽에 뭐가 되게 많죠 문제에 나온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죠 프레임워크는 프레임 말 그대로 짜여진 틀 기본 뼈대를 제공하는 애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뼈대를 제공하게 되면 반제품이라고 하죠 키트를 사가지고 거기서 조금씩만 더 조립을 해서 완성을 시키는 것처럼 조금 더 편리한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의 특징 4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 간단하게 좀 해보면 모듈화라는 것은 모듈이라는 것은 부품이에요 그래서 단일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묶어서 그룹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품화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품별로 나눠서 원하는 것만 뽑아서 쓸 수 있게끔 한다는 뜻이죠 이걸 하는 이유가 두 번째 나와 있죠 재사용성 재사용성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걸 계속 쓰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확장성 재사용성에서 늘어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 있던 부품이 있는데 이 부품을 갖다 쓰면서 플러스 새로운 뭔가를 하나 추가해서 열도에 추가적인 부품을 만든다고 하면 이게 훨씬 쉽겠죠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장성이에요 추가적 설계 없이 얼마나 확장이 쉬운지 이게 프레임워크의 특징입니다 제어의 역흐름 자 이건 프로그래밍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면 기초 밖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설명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확장한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확장한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프레임워크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기대효과를 전체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한 가지 단어로 기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개발 용이성 개발이 용이한지를 본다는 거죠 품질 보증 그 다음에 변경 용이 유지보수 용이 재사용성 향상 표준화율 향상 상호운용성 향상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네들을 앞에서 잠깐 다뤘던 건데요 한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효율성입니다 얼만큼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지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전 단계에서도 한번 보면 제가 여기서 체크했었죠 이 부분 비용 시간 인력 등의 개발자원 소모가 비교적 적다 말 그대로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거를 프레임워크가 충족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컴포넌트는 사실 여기 총 세 가지의 개념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세 번째 컴포넌트는 여기도 적어놨죠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확실하게 여기까지가 컴포넌트다 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컴포넌트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요 컴포넌트가 들어간 용어는 있지만 보통 문제를 내는 건 이 모듈과 라이브러리의 구분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모듈은 필요한 걸 앞에서 모듈화 배웠죠 필요한 것을 찾아서 쓸 수 있는 부품화된 프로그램 보통은 이제 어떤 단일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는 이 모듈을 관련된 것들끼리 모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계산 기능이 있다 그러면 더하기 기능, 겉하기 기능, 빼기 기능 이런 것들만 따로 모아놔서 수학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자 라이브러리도 주종류가 있네요 표준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외부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 정도 개념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협약에 의한 설계를 따를 경우에 포함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라는 것은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저렇게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건데 약속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세 가지가 선행, 먼저 만족을 해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결과, 사용한 다음에 결과가 만족해야 되는 부분 불변은 사용하는 도중에 항상 앞이든 뒤든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선행과 결과, 불변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나와 있네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 공학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까 한 단어로 귀결된다는 그 단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효율적 효율성 이 효율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 효율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효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품이라고 따지면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한 가장 적절한 효율적인 방법과 기술, 재료, 도구 이런 걸 총칭하는 거예요 그걸 공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공학 붙어 있으면 가장 효율적인 걸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높은 품질, 최소 비용 효율적이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모든 도구나 방법을 총칭하는 거다 라는 거죠 생산성 향상 이런 걸 연구한다고 되어 있죠 등장 배경, 기본 원칙 읽어보시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시간과 비용, 품질 향상, 상대적 비용 절감 밑에도 마찬가지죠 현대적인 기술 적용, 검증 그 다음에 품질 높은 명확한 기록 유지 이것도 마찬가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 개념적인 부분을 딱 이거 하나로 귀결해서 고민을 해 보시면 문제 풀 때 다 외우는 것만큼 풀질 못하겠지만 70-80% 정도 수준으로는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